제 책, 무명왕사 생존기라고 하는 이 책에 전자책이 출간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명왕사 도랑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무명왕사 생존기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이 무명왕사 생존기 채널을 운영하면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그 원고 내용들을 작성하다가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책을 한 권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좀 부지런히 썼죠. 지금 영상에서는 책 기준에다 보자면 절반 정도 영상이 나간 상태인데요. 원고 자체는 지난 여름에 완고를 했습니다. 이후에 출판사에다 보내서 출간을 해야 될지 아니면 뭐 POD 방식으로도 많이 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출간을 할지 또는 전자책으로 출간을 할지 많이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판매의 양에서는 좀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진행되는 과정이 있어서 그렇고 음 전자책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PDF로다가 그냥 만들어서 정식 도서가 아니라 이제 문서 판매를 해볼까 한 번 생각했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비록 종이책은 아니지만 정식으로 유통되는 책을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한 2주 전쯤 출간을 했습니다. 출간한 책을 좀 보여드리자면 표지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무명강사 생존기 부제는 30년 현업 강사가 들려주는 가장 현실적인 강사 이야기라고 적혀 있고요. 밑에 나름대로 또 띠지라고 또 만들어놨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왜 강사가 되고 싶은가 당신은 강사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당신이 생각하는 강사는 강사가 아니라 강사를 직업으로 삼아 30년을 살아온 현직 강사가 들려주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 무조건 살아남아라 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책은 물론 뭐 안 보셔도 유튜브에 제가 올리는 영상들과 내용은 사실 동일합니다. 여기에 있는 한 꼭지 한 꼭지를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거고 개인적인 목표로는 사실 금년 연말까지 이 내용도 전부 다 영상으로 만들었던 거였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영상 제작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올 겨울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다가 보셔도 사실 동일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말로 하는 것과 글로 쓰는 내용들은 또 좀 다를 테니까 강의에 대해서 강사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30년씩 강의하면서 살아온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 공명영사 생존기 한번쯤 읽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국내에서 전자책 자체를 출판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자책도 어쨌든 책이니까 정식으로 ISBN, ECM 넘버까지 다 발급받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발급 신청은 끝났고 승인 대기 중입니다.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지난 10월 7일 날 신청을 했는데 오늘이 10월 19일이거든요.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그러고 있는데 정식으로 유통할 수 있는 상황을 갖추고 그 상태에서 가장 많은 곳에 유통을 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유페이퍼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헙 방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PDF로 할까 그러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PDF 문서는 조금 보기 불편하더라고요. 이런 기계에서 보기에도 그렇고 글자 크기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맞는 문제들도 있고 해서 제가 불편한 건 다른 분들도 당연히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PDF보다는 입헙이 낫겠다 싶어서 입헙 타입으로 출간을 했고요. 본문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제 서지정보에 관한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본문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좋다 나쁘다를 제가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제 입장에서는 강의 생활을 한 30년 제가 어떻게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지 지금까지 저는 어떤 강의들을 주로 해왔는지 그리고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 어떤 점들이 힘들었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현재는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습니다. 현재 강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강사를 꿈꾸시는 분들한테는 현장에서 먼저 일을 해본 사람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들려주는 경험담, 조언 정도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책 이후에 한 권으로 달랑 끝낼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준다고 있는 게 있습니다. 확정된 제목은 아닙니다만 하나는 당신이 강사로 성공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경험하면서 아 이러이러한 것들은 강의를 망치는구나 또는 강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분들 깨달았던 그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일단 한 열 한 여덟 가지 정도 물론 곱자고 들면 한 장 없이 많겠죠 그런데 한 열 한 일곱 가지 정도 정리를 해서 지금 한 절반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의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영상으로는 짤막하게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링크를 좀 올려놓을 텐데 그걸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영상으로 한 다섯 편 정도 찍어서 유튜브에 이 모형형사생정기 채널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좀 담아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절반쯤 썼거든요. 아마 두 개가 비슷하게 완고가 될 것 같아요. 일단 그것도 목표는 올겨울 이전에 올해가 가기 전에 둘 다 완고를 해서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전자책으로 출간을 한 목표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게 되면 올해 안으로 강사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책을 세 권을 쓰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도 가능하면 다양하게 제가 강의하는 컨텐츠를 하나 물어볼 것도 그렇고 꾸준히 책을 한번 써볼 계획입니다.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강의가 물론 많이 줄었죠. 그래서 시간이 좀 여유가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저 스스로 자가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결과물이 지금 보여드린 이 책 이 책 무명농사 생존기이고요. 올해 안에 나오게 될 두 개의 책이 더 있다랬었죠. 당신이 강좌를 성공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 또 하나는 제목을 아직 역시 가제이긴 합니다만 강의, 소형기획, 기법 내지는 강의, 기획 이런 정도의 제목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권을 목표로 하고 있고 첫 번째 결과물이 이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 쯤이면 국내 전자책을 판매하는 플랫폼에는 어지간해서는 다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여 서비스 하는 경우도 좀 있죠. 리디북스도 제가 알기로는 책을 대여해서 볼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구매 말고 대여로도 보실 수 있도록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 책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 책 무명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이 책에 전자책이 출간됐다 라고 하는 소식을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명강사 노랑점점이었습니다.